정서 태도에 집중을 하세요 예? 딱 내가 어디서 선지 나왔는지 얘기해줄게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부분 이게 안 돼버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냐? 미안하다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자 여러분들 뭐부터 볼까? 국어 먼저 보자 자 이투스 국어 1등급 컷을 93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성마임의 국어 역시나 93점 이번 모의고사 등급 컷 의미 있냐고? 저거는 위화감 조성에 불과합니다 93점? 아떼 이수 홀스 국어 자체가 80점대로 1등급이 떨어지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1, 7학년도 이후로 80점대 1등급 컷이 나오고 1, 9수는 뭐겠습니까? 84점 레전드 그냥 화장분부터 자살충동 두 개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 나왔었죠 자 일단은 국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룰이죠? EBS에서 한번 다운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 뭐야? 오케이 고교 유형 어... 자 이거 외치고 있죠 제가? 자 일단 화장분부터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왕실... 자 여기부터 개빡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사 지문인가? 1, 7학년 이후로 화장분이 개빡쳐요 화장분이 비문학화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보통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철수야 안녕? 화작이 처음 나왔을 당시는? 그냥 바른 생활 이야기 그냥 생활과 윤리의 초등학교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화작이 화작이 거의 비문학화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왕실을 인 종묘제례에서 공연된 종묘제례학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우리 김동욱 선생님이 뭐라 했죠? 에... 국어를 읽을 때 에... 호기심을 느껴야 됩니다 에... 지문이 나왔을 때 호기심을 가져야... 그런데 호기심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종묘제례학을 몰라! 광화문도 안 감았어 서대문구 안 사라 이걸 왜 내가 알아야 되죠? 옆에 있는 그림도 이거 보세요 진짜 줄충적인 문제가 나온다 빡세져 굉장히 숨막혀요 초반부터 여기서는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여러분들 빠르게 와리가리 치는 게 주제를 관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국어 2등급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자... 이게 개빡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의 융합 일칠 이전에는 화법이 있고 장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융복합을 하겠다고? 갑자기 인문하고 과학 지문을 합치지 않나 그런데 갑자기 화법하고 장문을 합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시도죠? 화법은 기본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어떤 능력 측정이고 장문은 글쓰기라는 능력 측정인데 이것을 합쳤다? 이거는 제가 봐서 좀 억지스러움이 있지 않나 교육분하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냥 오수생의 발학이었습니다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왔다 가면서 와리가리 쳐야지 1번에서 3번까지 종묘제례 의뢰학으로 뺨을 휘갈기더니 의학동아리로 어퍼컷을 날려버리는 의대 지원 안 하거든 갑자기 의학동아리가 나와버리니까 호기심을 못 가지겠어요 김동성이 그리고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질병관리... 여기서 세모 쳐야지 그치? 여기서 세모 쳐주면서 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거 한번 체크하고 돌아 인정하시죠? 이 감성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는데 세모치는 나의 검지손가락 이거 인정하시죠? 이 감성... 앞에 거 하나도 이해 안 됐어 근데 뭐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조사 이거만 세모 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네? 그래 이 선지 나오면 죽겠다 근데 뭐겠습니까? 선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기껏해야 3등급이거든요 기껏해야 미미미누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충분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거기까지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은 거기까지다 인정하시죠? 오랜만에 입시 콘텐츠 하니까 신났고요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자고 한 것은 학생2의 방은... 자 이거 개빡쳐요 이거 왜냐면 자 봐봐 여기 봐봐 그 다음에는 척추질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몬 야 파당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러면 오늘 밤 6시 밤에 내가 시킬 테니까 뒤 소박장으로 따라 나와 자 이 대화가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동아리 현실 대화입니다 이거는 김명민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화법과 작문에 있으면 실생활의 어떤 그런 모듈을 담아야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있는 동아리의 감성을 닿지 못했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외대보고에서는 파당 먹었단 말이야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 5개였거든요? 5개 중에 4개가 파당을 먹어 나머지 1개는 밖에 있는 저기 파파존스 4번부터 7번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거의 지선우 과정의학학 포스였습니다 왜 트위치 넘어가라고 강제하냐고요? 넘어오지 마세요 그럼 예? 자 어쨌든 자 아니 화질 좋고 댓글 빨라 자 8번부터 10번이 좀 쉬어가는 코너 인정하시죠? 글이 3줄 이상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롤 큐 돌리는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갖다 던져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8번부터 10번은 개요로 잊었으니까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 중독세에 대한 나의 입장 이거는 상당히 이거 100분 토론인데 야 이게 나와도 되냐 잠깐만 야 이거 나와도 되냐 얘들아? 어 아니 해명하세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A하고 B 이렇게 쳐져 있잖아 이러면 일단 문제하고 와리가리 칠 수 있어 기사미 친구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와리가리 안 치면 안돼 서칭! 기본적으로 서칭을 해요 글을 끝까지 돌파한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 계속 와리가리 계속 왔다갔다만 해 그런 안 읽어 그런 안 읽어 계속 검지 운동만 해버리니까 그런 친구한테 딱 좋은 문제가 8번에서 10번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소신발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1번 단골 문제죠 시계를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문법 들어가기 전에 엄청 봐 10번 끝나고 10번 끝나고 거의 8시 50분 다 돼 있잖아 그러면 오줌 지려요 인정하시죠? 화장문을 벌써 9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10분 안에 이거 5문제를 셀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방광 터져 보통 그래서 나는 여기 걸리적거릴까봐 이거 매지도 않아 여기 꺼내 놓거든요 바로 봤는데 그 뭐냐 분침이 50분으로 넘어가고 시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근데 50분에서 49초로 넘어가고 있잖아 갑자기 나도 악마의 소굴이야 갑자기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 그 몸 안에 있는 천사하고 악마하고 싸워 자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뎌야 돼요 뭐야 오케이 미미미누 컨닝 옹호 논란 야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마음 상태를 제가 그 표출한 것 뿐입니다 야 야 야 야 야 이거 하지 마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 야 이거 거의 야 거의 이거 유대종의 문법 총론식 운영인데 야 잠깐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문법 총론 대종쌤 제가 홍보해 드렸습니다 미누미누 미미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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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한번 풀어볼까 아래에 ㄱ ㄴ과 같은 두 단어 자 자 자 ㄹ다 자 ㄱ은요 어 입에 지금 ㅇ에 ㄴ 첨가가 일어났고요 자 그 ㄴ과 ㄹ이 만나서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맞아 얘들아 맞음 레전드인데 야 맞음 나 거의 보급형 보급형 유대종인데 맞아? 와우 자 두번째 간맥이다 자 받침 발음의 끝소리 워치구로 미음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교체가 공통적으로 일어났고요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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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맞아? 야 정답 1번 맞아? 아니야? 1번 아니야? 1번 맞아? 나의 감각을 늦지 않았어 이제는 육수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12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성분 자주 나오는 거잖아 문장성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13번 자 이것도 역시다 품사 합성명사 뭐 합성부사 이런 것들 자 기억 좀 해주시고요 14번부터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전 문법의 형태를 띄면서 현대문법을 건드려주는 요런 느낌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아 이거 예측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오케이 독서 첫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거 알아서 하시고 독서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계보는 시간 바로 여기에요 비문학 지문 넘어오기 전에 바로 시계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9시가 넘어있으면 대변 마려워요 아이 진짜 야 이거 뭐냐 얘들아 이거 지문 야 지문 길이 뭐야 지문 길이 너무 레전드 잠깐만 야 지문 뭐야 와 이건 넘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보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고르비 이해왕 수마님 언어마스터 야 이 정도야 오늘 이거 오바네요 그래프 보자 와 한계요용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아직 경제언론에서 안 배운 부분인데 이거를 바로 달려준다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지문에 법이 아니라 어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거의 멘탈이 안 나가 차라리 법 지문이 더 쉬워요 아니요 그냥 둘 다 어려 이건 테셋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경제경실이라든가 이쪽에 응시하는 친구를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제가 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비판만 합니다 이거 그래프 그래프하고 표 이런 것들이 수능에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견해요 견해요 견해요가 나왔구나 이거는 제가 고전 시간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어려운 고전 어휘가 없네요 문학 국룰 그렇지 보기부터 가야죠 이거 수필이네 설인 거 보니까 얘들아 이런 데서 좀 빠르게 달려야 돼요 얘들아 보기요 개기네요 요즘 굉장히 글이 길어요 텍스트량이 굉장히 길어요 이걸 독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기술지원 경제 기술 극혐이다 와 너무 극혐이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했냐 니네 와 개극혐 이진법 와 와 19 수능 생각나는데 지금 와 18 수능 기술 문제 생각나는데 나는 이거 딱 부호화 그래 국어 배경지식 늘린다고 와리가리 치지 마시고 그냥 기출문제 여러 번 퍼세요 이거 봐 부호화가 그대로 나와 이거 봐 그 다음 통증 나오네 와 이거 과학이야 심지어 야 오늘 그럼 생물하고 기술하고 경제였어 와 이거는 93이다 야 이건 90 90까지 떨어질 것 같아 이것도 여러분들 2009년 6월 평가원인가 섬유 후 다루는 거 있었어요 현대 소설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대 수술은 수능 때 새로운 작품이 공룰이야 보통 고전소설이 연기되고 물론 뭐 케바케긴 합니다 잡두티가 나와 갑자기 갑자기 무슨 박경리 이렇게 나오니까 자 고전소설 딱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뭐냐면 싸워 엄청 싸워요 적벽대전 칼줄고 싸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갈등 계속 싸워요 허 부부의 세계야 고전소설 이건 부부의 세계 지선우야 여기 병 넘어서 사랑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해코지 맞고 국룰이에요 인정하시죠 근데 갑자기 꿈으로 들어가서 누가 도와줘요 조력자의 역할 고전소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 포인트 기본적으로 대화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대화에서 정서하고 태도가 나타나는 자 봅시다 그렇지 옥황상제님은 살피사 불쌍한 김낭자를 다시 자 중요한 부분이야 회생한다 어 불쌍한 이거 정서 체크 됐냐고 뭐 이고사지 보세요 저게 밑줄 그어있나 근데 여러분들은 밑줄 어디 나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림동그라미 인양 네모 오라비 세모 인형 별표 자 여러분은 그림판 놀이래 자 이게 이게 야 자꾸 세계관을 만들어 자꾸 봉준호식 운영을 한다니까 동그라미 세모 오라비 자 인형 심지어 오라비 인형이 오라비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망해요 이게 자 저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어찌다 측량함 그렇지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 정서 태도에요 기본적으로 인물의 정서 태도 눈물이 옷깃을 적시더라 자 이런 거 분명히 선지 나왔을걸? 진짜 나 이거 미리 푼 거 아닙니다 정서 태도에 집중을 하세요 예? 내가 딱 딱 내가 어디 어디서 선지 나왔는지 얘기해줄게 두 누이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좋아라 춤을 추더라 자 이 부분 꼭 밑줄 치세요 이거 무조건 나왔다 인정하시죠? 야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부분 이 부분 선지로 털었어 안 털었어 이게 안 돼버려? 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음 안 나왔냐? 미안하다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야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야 안 나왔대 안 나왔대 야 안 나왔대 안 나왔대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졌는다 자 역설 아니냐 얘들아? 역설 아니야? 반어인가? 응 역설 아니야? 반어도 아니야? 아 오케이 반어도 아니야? 아 오케이 역설도 반어도 아니래? 야 그냥 던져라 얘들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